파라솔 베베나가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이 코앞에 왔습니다 이 감들 좀 보세요 우와 감 너무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사이즈 좀 보세요 이렇게 커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덥다 덥다 비오고 힘든다 힘든다 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원래는 과일들이 다 맛있고 또 풍성하게 달린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머지않아 아주 이쁜 주황색으로 물들겠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이 대추도 좀 보세요 대추도 주렁주렁 많이 열렸죠 세상에 이 대추보세요 대추 사과대추예요 어머 하나 먹어 볼까요 대추가 주렁주렁 달렸죠 너무 반질반질 너무 예쁘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음 대추가 야무지네 음 뭐지않아 제가 좋아하는 감도 먹을 수 있겠죠 이거 광양은 단감도 엄청 유명해요 매실도 유명하지만 단감도 유명해요 맛있어요 이 담장 위에 그 벽돌 사이에 심어 놓은 송엽국 좀 보세요 흙을 더 채워준다 채워준다 하면서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느새 또 하루해가 저물 시간이네요 세상에 이 송엽국 좀 보세요 제가 작은 위에 위에 부분 저 작은 아이 하나 여기 딱 갔다가 꽂아놨거든요 그냥 흙도 별로 없어요 이 담장인데 세상에 이 사이즈 좀 보세요 어머 이렇게 이렇게 폭풍 성장할 줄 몰랐다니깐요 꽃도 얼마나 이쁘고 여리여리한 꽃을 피워줬는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 이런거 하나 꽂아두시면 아주 혼자 저절로 잘 자랍니다 열매가 여기 있죠 열매 기관지에 좋다는 그 그 이름 뭐죠 그거 색감이 술에 담궈놓으면 굉장히 색감이 예쁘게 우러나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이만큼 꽃이 피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섯개 여섯개 일곱개 열매가 맺었어요 저기 위에도요 얼마나 씩씩한지 저기 열매 보이죠 드디어 꽃봄의 꼬리가 피었습니다 제가 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색감도 예쁘죠 이 모양 좀 보세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이 위에 이 꼬리가 꽃봄의 꼬리처럼 생겼을까요 정원에 한번 한 해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부터 쑥쑥 성장하고 늘어나죠 너무 예뻐요 한번 보세요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색감도 너무 예뻐요 꽃봄의 꼬리입니다 자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천천히 잡아 드릴게요 키가 허리 정도는 커요 귀가 아이고 하얀 봉순아 보세요 하얀 봉순아 씨가 엄청 맺었어요 여기 보세요 씨가 노랗게 아이고 여기 보세요 내가 톡톡 터뜨리던 시가 다 익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익었네요 우리 여러분 많이 했죠 톡톡 터뜨리는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봉순아 좀 보세요 봉순아 정말 풍성하죠 봉순아는 추억이에요 그렇죠 손톱에 물들인다 있는데 못 타고 이러고 있어요 하얀 봉순아 하얀 봉순아 하얀 봉순아 하얀 봉순아 그래서 죽을 뻔한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정말 예쁘죠 한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끝에서 이렇게 꽃이 맺히는 발렌타인 자스민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가시는 얼마 있다가 조금 시원해지면 삽목해야되겠어요 혼자 안으로 피해줘 키워놨습니다 너무 예뻐요 발렌타인 자스민 에휴 이 시떠러진 부릉안개꽃 좀 보세요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록 발화가 돼서 이렇게 예쁜 꽃을 그새 피워주고 너무 예뻐요 끝없이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갈수록 색감이 점점 조금 연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나비수고기입니다 나비수고기 정말 나비같죠 나비수고기 정말 나비같죠 이 아이가 비가 계속 올 때는 너무 힘이 없어서 축축 처지고 그랬는데 이제 비가 조금 멈추고 나니까 활력이 좀 생기고 꽃도 또 피워주기 시작하네요 이 색감 너무 예쁘죠 그쵸 이제 바람이 전형그룹 되니까 바람이 조금 분도하니까 조금 생기를 찾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장미가 붙어 장미가 붙어 장미가 붙어 이렇게 세순내는 것 좀 보세요 세순내는 것 좀 보세요 너무 땡글땡글 이쁩니다 꽃이름이라고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날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저도 멀리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네요 오늘도 편안심 하셔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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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